최글 음원상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기도 하네요 빅뱅의 뱅뱅뱅 네 뱅뱅뱅 빅뱅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벌써 2관왕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빅뱅 완전체의 음악이었죠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출시된 MADE 이 4장의 앨범에 수록된 음원들 모두 빅뱅을 기다린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아이콘 여러분들이 대리수단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관왕 하셨습니다 빅뱅 선배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닮고 싶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이상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존경하나 어제 빅뱅 선생님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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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